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니엘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틴탑이 남미 투어를 끝내고 나서 바로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저를 주목해주신 인피니트 성열이 형과 그리고 MPD님께 이렇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루게릭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과 다른 희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같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틴탑의 니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? 네!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